들으면 들을수록 풍요로워지는 책춘함 TV. 오늘 I Love Money라는 책에서 돈에 관한 엉터리 사용설명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운영하는 규칙, 즉 나만의 개인의 돈 사용설명서를 검토해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돈 사용설명서란 너무나 생소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개념이다. 설령 그런 것이 존재한다고 해도 머릿속에 두서없이 뒤섞여 있는 상태일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거의 즉흥적이고 돈을 운영하는 자연법칙과 조화를 이루지도 못한다. 따라서 그것들은 이미 엉터리 내용일 뿐이다. 이러한 엉터리 돈 사용설명서는 다음의 내용들로 구성된다. 1.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잘못 입력된 내용들. 2. 가족과 사회에 의한 그릇된 세뇌화. 3. 경험 부족으로 인한 왜곡된 추론과 잘못된 결론. 그럼 하나씩 그 내용을 살펴보자. 4.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잘못 입력된 내용들. 돈의 인생은 실제로 언제 시작되었는가. 첫 월급을 받은 날이나 아버지가 처음 용돈을 준 날이라고 대답할지 모른다. 그러나 어머니의 자궁에 있던 시기에 이미 돈의 인생은 시작되었다. 그때가 바로 가장 깨어있고 중요한 시기였다. 그 후로 끊임없이 자료를 모으고 사진을 찍고 마음속 앨범에 그것들을 보관해온 것이다. 이미 인생이 어떤 것인지 그때 배우고 있었다. 집안이 가난하고 우울한 분위기라면 돈의 문제는 저녁 식사 시간의 주요 대학거리가 된다. 그때 돈이 문제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던 9개월에서부터 7살 되는 시기에 돈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과 잘못된 사용법들이 이미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이다. 바로 그 치명적인 시기에 흡입력은 최고조에 달했으며 돈은 필요하기라는 잘못된 태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돈에 대해 갖고 있는 개념들은 사실, 부모, 사회, 선생 등 타인들로부터 듣고 세뇌되어 온 것들에 불과하다. 어린 시절의 환경에 따라서 돈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나 부정적인 시각이 이미 내면의 자리를 잡게 되었다. 따라서 돈을 대하는 태도는 부모가 살았던 방식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아버지가 돈이 늘 부족하다고 믿었다면 자녀도 결핍의 심리를 갖게 될 확률이 크다. 무의식에 축적된 잘못된 내용들이 돈에 관련된 일상의 결정을 좌지우지한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하고 인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자신에 대한 검증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불평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이 문제를 안겨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자는 전적으로 본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의 기원이 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어린 시절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 어렸을 때 자전거를 사달라고 부모에게 조른 기억이 있을 것이다. 부모들끼리도 싸우고 어린 자녀와도 실랑이를 했다. 자전거 값이 한두 푼이냐? 와 같은 험한 말들이 오갔을 것이다. 그날 아이는 결국 자전거를 사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울었다. 그리고 우리 집은 왜 돈이 없을까? 하고 궁금해하기도 했을 것이다. 불공평한 일이었다. 옆집 친구는 어떻게 자전거를 갖게 되었을까? 하고 불평한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이 자라면 모든 것을 직접 해결할 거라는 다짐을 해본다. 어른이 되면 돈이 자라나는 나무를 찾아내서 자전거도 살 것이다. 그리고 동네 친구들이 모두 다 번쩍이는 새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꿈을 꾸며 깊은 잠에 빠진다. 그 후로 자전거를 갖게 되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어린 시절에 이런 기억들이 마음속에 깊이 각인된다. 그 후로 세월이 흘러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나이가 되어도 어린 시절 기억들의 연장선에서 스스로 반란을 일으키는 태도를 취한다. 현재의 모든 행위는 어린 시절에 불쾌하고 불행했던 사건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어린 시절에 뭔가 부족함을 느꼈다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 남에게 더 크게 베풀거나 오히려 그 반대로 남에게서 더 많이 빼앗기며 살아가게 된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내내 불평만 짊어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미 오래전에 그러한 과거의 기억들과 화해를 했어야만 했다. 아직도 그런 기억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면 부모님이 자신에게 주었던 것들을 목록으로 기록해보자. 부모님이 자신에게 주었던 것과 주지 않았던 것을 따로 분리해서 기록해보자. 언젠가 스스로에 대해 느끼듯이 부모님이 역시 인간이라는 점을 깨달을 나이가 되면 주변의 모든 것들과 화해하고 나아지는 시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세상은 모든 문제를 야기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문제들을 해결할 사람은 오직 본인뿐이다. 자신의 금전적 삶을 여전히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삐딱하게 대처하고 어느 지점에서만 몰두해서 이끌어 간다면 핵심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상실하게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라. 가족과 사회에 의한 그릇된 세뇌와 돈, 자산, 전통과 함께 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개념도 대대로 전승된다. 돈을 다루는 개념과 태도는 대체로 부모, 가족, 사회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문서화되지 않은 문제투성이의 설명들이 결국 잘못된 돈 사용설명서에 그대로 기록된 것이다. 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이 성인이 된 아들과 대화를 하는 장면을 예로 들어보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공무원 시험을 보라고 말한다. 하지만 젊은 아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사업가가 되는 것이다. 그러자 아버지는 사업이 얼마나 리스크가 큰지에 대해 일장 연설을 늘어놓는다. 공무원은 일자리가 보장되어 있고 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혜택이 많다고 설득한다. 게다가 아버지는 돈과 성공의 비결에 탁월한 안목을 지닌 집안에서 자라났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러 세대를 거쳐 자신에게도 그 비결은 전수되었다는 것이다. 그의 아버지 역시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며 그 위로 칠대 할아버지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사업을 한 분이 없었다고 이야기한다. 이런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어느 정도 비슷하다. 그 아버지처럼 우리들 대부분은 세대를 거쳐 내려오는 삶을 그대로 이어서 살 뿐이다. 의사의 딸은 의사가 되어야 하고 변호사의 아들은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이미 전달된 상태일지 모른다. 핵심은 바로 우리 모두가 이런 식으로 조건이 결정된 삶을 받아들이다 보니 개인화된 돈의 사용법들이 유일한 진실이라고 믿으며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그것들을 끝까지 지키려고 고집을 피운다는 점이다. 이 점을 깨닫지 못하면 그립된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만다. 우리는 살면서 타협을 하게 된다. 해마다 윈도우 쇼핑만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한계와 자연스럽게 피어오르는 열망 사이에서 타협을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운명이라고 그냥 받아들이라고 말한다. 돈에 관한 낡아 빠진 설명서는 집어치우고 자신에게 효과가 있을 법한 새로운 설명서를 갖도록 하라. 오늘 당장 돈에 관한 낡은 믿음들을 근원부터 결과까지 점검해보라. 정말로 그 믿음들은 효과가 있었는가. 의도치 않게 또는 무의식적으로 누구나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본인이 짊어져야 한다. 사람들이 말하는 바에 대해 되물어보고 질문을 던져보고 깊이 연구하라. 그 어떤 것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마라. 필요하다면 반란을 일으켜라. 결국 자신의 인생이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여기서 또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경험부족으로 인한 왜곡된 추론과 잘못된 결론. 성급한 결론을 잘 내리는 물라 나수르디는 개구리로 실험을 하고 있었다. 개구리는 강한 뒷다리의 힘으로 높고 멀리 점프를 할 수 있었다. 물라는 명령에 따라 개구리가 점프하도록 하는 훈련을 강행 중이었다. 오른쪽 다리를 책상에 묶고 말했다. 뛰어. 개구리는 묶이지 않은 왼쪽 다리로 점프를 하려고 애썼다. 물라가 왼쪽 다리를 묶고 뛰어 라고 하자 개구리는 오른쪽 다리로 점프를 하려고 발버둥을 쳤다. 이제 물라는 개구리의 양쪽 다리를 모두 묶고 뛰어 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아무 반응이 없었다. 결국 물라는 개구리가 귀머거리라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다양한 상황들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며 산다. 그러나 우리가 내린 결론들은 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다. 어떤 친구가 돈을 빌려가서 제때 갚지 못했다고 해서 모든 친구들은 사기꾼인들이야 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주식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었다고 해서 투자는 도박이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단계 마케팅으로 돈을 잃었다고 해서 다단계 마케팅 자체가 모두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람의 내면까지 옷처럼 깨끗할 거라고 믿을 수는 없다. 때로는 코트나 넥타이 마저도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다. 무식하거나 옷을 허름하게 입는다고 판단해서 그 사람을 피함으로써 혹시 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가능성마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제일 가까운 가족 중에서도 사기를 칠 수 있으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돈의 통로를 닫아버리고 살아왔는지 한번 되짚어보라. 돈이 들어오는 통로를 닫아버렸는데 어떻게 돈이 들어올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가. 나는 주식 투자로 많은 돈을 잃어봤지만 주식은 나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당시 경험은 내가 시장을 더 잘 이해하는 기회를 주었고 지금의 투자를 성공적으로 만들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리며 살아왔다면 돈이 흘러들어오는 모든 문을 내 스스로 닫아버리는 꼴이 되었을 것이다. 성급한 결론은 내리지 말라. 성급한 결론은 늘 함정을 만든다. 당신이 엉터리 사용설명서를 집안에 꽁꽁 숨겨놓고 혼자만 보고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다. 다만 당신은 그 사용설명서로 돈이라는 값비싼 기계를 망쳐왔다. 당신만 손해다. 당장 인터넷과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라. 돈에 대해 불편해하지 말아야 하듯이 돈에 관한 이야기도 불편함을 버려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자 여러분 우리가 무시간에 잠재우 시간에 돈에 관해서도 잘못된 프로그래밍. 에고 머니 게임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이 정말 많죠. 그리고 세상에 관한 돈의 게임을 배울 기회도 가져본 적이 없고. 그래서 이제 또 책춘함 나비스쿨에서 조만간 머니 북살롱 돈에 관한 이런 깊은 심층적인 내용과 더불어 또 다가올 또 짐 로저스가 계속 예측하고 있는 경제 대공황. 그때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통찰하고 우리 있는 상황 안에서 그걸 준비해 볼 수 있는지. 또 마음 공부와 더불어 너무 주식 투자라는 것 자체가 마음하고 마음 공부하고 너무너무 닮아 있어서 마음 공부를 훈련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인생은 마치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시장과도 같고. 또 거기서 매번 내가 맞닥뜨리게 되는 변화들이 어떻게 나 자신을 두려움과 불안과 욕심과 탐욕과 헛된 희망에 휘둘리게 만드는지. 그것을 아주 세세하게 수치화까지 하면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마음 공부를 정밀하게 하는 데 저는 최고의 툴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마음 공부와 투자를 연결한 프로그램도 꼭 시작해 볼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 또 때가 됐을 때 함께 즐거운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나비로 날아오르는 여러분의 삶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조커 카드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